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 개수 TSC 제4부분 22부터 30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3급, 4급 따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3급 따려면 사실 간단해요. 우리 제1부분부터 제3부분까지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제4부분 그리고 제2부분 조금씩 대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수는 어떻게 받아냐면 여러분 발음, 문법, 단어에 따라서 정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대다하거나 문장 너무 간단하면 정수 많이 못 받아요. 알아듣고 대다해도 문장이 조금 좋아하지 않으면 좋은 정수 아닙니다. 4급 따려면 제1부분, 2부분, 3부분, 4부분 알아듣고 정체 다 대다하고 제6부분 또 대다해주세요. 제7부분 같이 완성해주세요. 제5부분은 대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몇 마디, 몇 개 문장 말해주세요. 제5부분은 대다하기 어려워요. 근데도 조금 얘기해주세요. 정수는 여러분 발음, 단어, 문법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알아낸 내용을 뭐든 다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26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집에는 친적이 많나요? 친적, 친적, 여기 경성 읽어주세요. 친적, 아니고 친적, 친적, 경성해주세요. 친적 많아요?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 집에는 친적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요. 부모님께서 형제 자매가 많아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도 모든 타요. 있다,很多 많은 형제 자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그래서 나 있어요. 마닝, 수수, 삼촌, 아빠, 작은 아빠, 둘째 아빠, 셋째 아빠, 이런 거 다 수수예요. 꾸구, 고모 다 아빠이죠. 친적이에요. 수수, 아빠, 형제. 꾸구, 아빠, 여동생. 이마, 이모. 이모. 쪼쪼. 쪼쪼. 왜 삼촌? 엄마, 이모. 이모. 쪼쪼. 쪼쪼이 파란하아 슉쟤 아오. 쪼. 파란하아 정피스테어. 쪼는 삼성년, 예는 사성년.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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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쪼 day는 친자들이 모여서고 róż년이 오네요. 쪼쪼. 쪼쪼쪼 target.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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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 고백 taxes. 쪼쫼쪼해 TV 린다 사랑을네다. 쪼쫼쪼 having sex. 친체만, 친절들이 또 뭐든 다 회의 뭐 뭐 할 것입니다. 쥐 자 이치, 쥐 자 이치, 모이다 는 뜻이에요. 쥐는 같이 가운데 집중, 동사요. 쥐 자 이치, 퇴 동사부터 쓸 수 있어요. 같이 모여서 모해요. 쥐 자 이치吃饭, 쥐 자 이치喝酒, 이렇게요. ool Anne, 지나 같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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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완요. 쥐 자 이치ếu는 같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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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că 가고 travels allow. 쥐 달 allí는 악뽀어, 덤드리 석하다. 쥐 달ост Favorite but. 쥐 달고ē nagyon Congressan круп이었어요. 근데热闹는 시끄럽지만 분위기 좋아요 很热闹,非常热闹 매우 도들 속하다 可是现在大家都很忙,很少见面了 근데 지금,现在 지금 大家 여러분 다 너무 바빠서 很少见面了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많이 뭐뭐 안 했어요 옛날 자주 했는데 이제는 많이 안 했어요 병화예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很少见面了 자주 못 만나게 됐어요 적게 만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술 많이 마시는데 이제는 술 많이 안 마셔요 조금 정당히 마셔요 很少喝酒了 很少喝酒了 옛날에 동무원 많이 가는 데 이제는 동무원 안 가요 그러면,很少去 동물원了 很少去 동물원了 병화예요 可是现在大家都很忙 很少见面了 근데 지금 다들 바빠서 잘 못 만나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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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감정, 감정 명사예요 감정이 죽다 감정好 감정이 안 죽다 감정不好 관계 죽다 관계 안 죽다는 말이에요 감정好 관계 죽다 감정不好 관계 안 죽다 예,不想从前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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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같지 않나요 예전 같지 않나요 예전 같지 않나요 병했어요 이 말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건강은 예전 같지 않나요 지금은 건강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身体不像从前了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家亲戚多吗 我家亲戚挺多的 爸爸妈妈都有很多兄弟姐妹 所以我有很多叔叔 姑姑姨妈、舅舅 过年的时候 亲戚们都会聚在一起 非常热闹 可是现在大家都很忙 很少见面了 感情也不像从前了 二十七 你一般在网上看新闻 还是电视上看新闻 你一般在网上看新闻 还是在电视上看新闻 보통 一般的不同요 보통 자주我都 행동합니다 一般在网上 인터넷에서 在网上 看新闻 newsport 还是 还是 아니면 还是 아니면 A 아니면 B 두 개 중 하나예요 电视上 方便 지금은 智能,手机, 스마트폰 智能, 지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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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手机, 핸드폰 智能,手机, 스마트폰 上网 인터넷 인터넷 하다 인터넷 하다 여기 보세요 再网上 왕上 上网 그리고上 거꾸로 되고 있어요 上网 는 동사예요 인터넷 하다 이때는 하다는 뜻이에요 上 왕上 인터넷 에서 이때는 에서 는 뜻이에요 인터넷 에서 여기서 인터넷 에서 이런 뜻이에요 뜻이 달라요 자아 왕상 인터넷 에서 상왕 인터넷 하다 그래서 자아 왕상 상왕 이렇게 연결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안 써요 非常方便 非常方便 굉장히 평화다 현재 智能 手机 상왕 非常 方便 지금은 스마트폰 그루 인터넷 접속이 굉장히 평화다 用 手机 随时 随地 또는 看 新聞 이용 手机 随时 随地 또는 新聞 이용 쓰다 이용 하다 手机 핸드폰 随时 随地 또 뭐뭄 할 수 있다 또 뭐든 다 는 할 수 있다 看 新聞 핸드폰 그루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随时 随地 잘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요즘에 특히 형제 핸드폰 어디서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随时 随地 핸드폰 너무 평려해서 어디서 핸드폰 너무 평려해서 언제나 어디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随时 随时 随地 能 拍 照片 随时 随地 能 拍 照片 好 而且 能 看 很多 不同 立场 的 报道 而且 能 不同 여기서는 많이 이해하시면 돼요 立场 명사 입장 不同 立场 당연한 입장 많은 입장 당연한 입장 的 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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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뉴스 정보 报道 而且 能看 很多 不同 立场 的 报道 그리고 당연한 입장이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网上 看 新闻 比 看 电视 更 有 意思 网上 看 新闻 比 看 电视 更 有 意思 인터넷 에서 看 新闻 뉴스 보다 比 보다 비교 看 电视 TV 보다 更 더 有 意思 재밌다 A 比 B 更 有 意思 A 比 B 更 有 意思 A 比 보다 더 재밌어요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户外 运动 比 室内 运动 更 有 意思 户外 运动 比 室内 运动 更 有 意思 夜 运动 는 실내 运动 보다 더 재밌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이 텔레비 전 보는 것 보다 더 재밌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 一般 在 网上 看 新闻 还是 电视 上 看 新闻 我 一般 在 网上 看 新闻 现在 智能 手机 上网 非常 方便 用 手机 随时 随地 都能 看 新闻 而且 能 看 很多 不同 立场 的 报道 网上 看 新闻 比 看 电视 更 有 意思 28 买 衣服 的时候 你看 款式 还是 价格 买 衣服 的时候 你看 款式 还是 价格 乌 살 때 买 衣服 乌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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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时候 뭐 뭐 때 你看 看 보다 款式 디자인 还是 价格 아니면 价格 가격 가격 옷을 4대 디자인 이나 가격 만 보세요 어떤 거 봐요 还是 두 개 중 하나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두 다 다 봐요 관시 和 价格 都 看 디자인 과 가격 다 봅니다 관시 디자인 和 价格 가격 都 看 다 봐요 价格 太 贵 的话 买不起 价格 太 贵 的话 买不起 가격 너무 비싸면 더 화 는 뭐뭐명 해요 말부치 못 사요 못 사요 말부치 입부치 가는 부어 앞에 동사 받고 쓸 수 있어요 말부치는 못 사요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치 부치는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칸부치는 너무 비싸서 못 봐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 너무 비싸서 못 봐요 3D나 비싼 영화 못 봐요 그럼 칸부치 에요 이거는 다 돈이 아까워서 하기 싫어하는 행동은 다 뭐뭐부치 할 수 있어요 나 돈 없는 거 아니야 나 돈 있어 근데 이런 거 사면 약간 가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뭐뭐부치 하시면 돼요 价格太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못 사요 너무 비싸서 못 사요 房子太貴了 마이 부치 이거는 진전통이 없어서 못 사요 관시 탐툰 관시 탐툰 도와 부상 탐툰 탐툰 하 도 총스럽다는 뜻이에요 총스러워요 탐툰 도는 명사할 때는 흡 그 땅에 나오는 그 흡 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에요 총스럽다 더 화 뭐뭐면 부상천 입기 싫어요 관시 탐툰 도와 부상천 너무 총스러우면 도 안 입고 싶어요 가격款式尺碼 도很 중요 가격款式尺碼 도很 중요 가격 디자인 사이즈 다 중요합니다 사이즈에요 尺碼 사이즈 사이즈 어떻게 돼요 你的尺碼 是多少 你的尺碼 是多少 LMS 好 款式好看 价格不貴的衣服 最好 款式好看 价格不貴的衣服 最好 디자인 也不貴 好看的 也不大요 价格呢 가격不貴 비싸지 않고 的衣服 비싸지 않는 옷이 제이축 다 最好 제이축 다 最好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買衣服的时候 你看款式 还是价格 款式和价格都看 价格太贵的话 买不起 款式太赌的话 不想穿 价格款式尺碼 都很重要 款式好看 价格不贵的衣服 最好 好 二十九 你一般怎么解决 你一般怎么解决 당신 보통 어떻게 해결할까요 解决 해결하다 그래서 친구와 갈틈이 생기면 싸우면 보통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부 알려주세요 如果 我和朋友 发生矛盾的话 如果 我和朋友 发生矛盾的话 如果 德화 같이 연결 수도 되고 나누어서 서도 괜찮아요 不在 여기 외국은 如果 德화 없어요 밑에 德화 나와요 如果 없어도 괜찮아요 我和朋友 发生矛盾的话 만약 제가 친구와 갈틈이 생기면 我会 主动 找他 谈 我会 主动 找他 谈 제가 먼저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후에는 뭐뭐 할 것입니다 主动 主动 잘파적으로 찾아가서 找他 그를 찾아서 谈 谈 얘기하다 我会 主动 找他 谈 제가 먼저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谈 谈 谈 이야기하다 얘기하다 하는 뜻이에요 주동 잘파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조요 여기서는 문조 주动 우리 차파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 하다 퇴 동사부터 서주세요 주动 如果 如果 是我的 错 我会 向他 道歉 如果 是我的 错 我会 向他 道歉 제가 잘 못 하면 사과 하고 如果 如果 만약 是我的 错 내가 잘 못 했다 是我的 错 잘 못 했어요 저 잘 못 했어요 错 错 잘못 했다 실수 잘못 다 错 예요 错 我会 向他 道歉 둔 산 둔 예요 请他 吃 이 돈 饭 밥 한길 사주고 什么的 等等 等等 는 드세요 吃 饭 드 시호 再 喝 一点 酒 吃 饭 드 시호 再 喝 一点 酒 밥 먹으면서 술 조금 마시고 吃 饭 드 시호 드 시호 뭐 뭐 데 再 또 喝 마시다 一点 조금 酒 술 예요 吃 饭 드 밥 먹으면서 술도 조금 마시고 喝酒 能 帮助 我们 化解 矛盾 增进 感情 술을 갈드미 해 소 할 수 있고 간정도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 喝 酒 能 할 수 있다 방주 도와 주다 방주 我们 우리에게 도와 주 수 있다 돕 다 帮助 help 帮助 돕 도와 도움이 됐다 도대요 우리 화제 矛盾 갈듬을 핵소 하다 화제 矛盾 증진 感情 증진 感情 간정도 증진 시킬 수 있다 喝 酒 能 증진 感情 이 말도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음 음 음 에 喝 酒 는 증진 感情 수 루는 칸 정 지진 시킬 수 있다 에 喝 酒 는 帮助 我们 화제 矛盾 증진 感情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0. 30. 你家一般誰做饭? 당신 집은 보통 누가 위리를 하세요? 誰做饭? 谁 발음 2개 있어요? 谁. 谁요. 谁 많이 사용해요. 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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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家一般是妻子做饭. 我家一般是妻子做饭. 저희 집은 보통 와이프가 요리하는데 일반식 보통은 치즈 와이프 조판 타 조다 판 터베 호취 타 조다 판 터베 호취 아내가 그녀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타 조다 판 와이프가 해주는 밥 와이프가 하는 밥 터베 호취 터베히 맛있어요 터베 호취 터베 호취 터베 호취 터베 호취 터베 누구 입마에 맞아요 누구 입마에 맞아요 더 빠트리지 마세요 앞에 유리 붙었고 이 자리는 사랑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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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 사람 입마에 맞아요 짜장면 그리고 한국 사람 입마에 맞아요 짜장면 한국 사람 입마에 맞아요 짜장면 하지만 고기는 제가 굽다 하지만 하지만 고기 굽다 고기 굽다 고기 굽다 고기 굽다 고기 굽다 조구 쪽으로 어떤 행동하다는 말투 단어야 번역 필요 없어요 한국어에서는 원래 가오 내가 할게요 조구 쪽으로 어떤 행동한다는 말투에요 단시 가오 로즈 월라이 가오 하지만 고기는 제가 할게요 고기 굽는flo에요 제가 구운 구없습니다 what I am 고기 굽 PHYör 여기서 ㄴ 여기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구운 고기 이것도 이해해요 어떤 데는 의 있는 뜻이 있고 어떤 데는 바로 동사 뒤에 바로 명사 나오는 경우는 바로 ㄴ 은 의미 가지고 있어요 냄새는 의미도 있어요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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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味道也很不错 不错的 촉탐 我烤的肉味道也很不错 제가 구운 고기는 맛있도 있습니다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家一般谁做飯? 我家一般是妻子做飯 他做的飯特別好吃 很合我的口味 但是烤肉就我来烤 在韩国一般都是男人烤肉 我烤的肉味道也很不错 하우 오늘은 3시까지 얘기할게요. 다음번에 우리 31부터 뒤로 가볼게요. 요즘 저 허리 아파서 영상도 많이 못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찍던 옛날 찍던 영상을 반복 보세요.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자료 보면서 이거 따라서 이해하고 많이 외워주세요. 많이 외우면 이거 혀 연습 많이 돼요. 이거 이야기는 직시 하시 아니에요. 그냥 운동이에요. 운동 많이 하면 근육, 여기서 발음은 많이 좋아지고 이해료도 많이 좋아지고 옷감도 생겨요. 그대는 문장 좀 실수 있거나 좀 이상하면 혼자도 알 수 있어요. 안 외우면 몰라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해해요. 안 돼요. 그냥 가서 뭐 얘기하면 실패해요. 이거 문장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대답할 때는 항상 문장 실수가 있잖아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건 자연스러워해요. 괜찮아요. 누가 나 얘기할 때 실수 있어요. 기계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더 좋아져요. 아 이 사람은 자기 실수도 알 수 있구나. 근데 어두운 사람은 그냥 자료만 외워요. 모든 질문 다 외워요. 근데 틀어도 몰라요. 시험할 때는 한 개 문장 빠뜨리거나 아니면 기억 안 나면 뒤에 다 이상해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우리下次再見. Bye bye.